편스토랑 탤런트 이유리 목사 3호된 것 신기해 샬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오늘의 양식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왔다 장보리 이유리 최고의 악녀역 연민정 예측불가 파란만장 인생 역전스토리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친딸과 양딸이라는 신분의 뒤바뀌으로 극도의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 두 딸과 두 어머니의 이야기 최고 시청률 37.3% 왔다 장보리 구간원 2014년 mbc 연기대상 후보 후보 선정은 전문가가 대상 선정은 100% 시청자 투표로 결정한 2014년 mbc 연기대상의 대상 트로피는 누구에게 2014년 mbc 드라마 어워즈 대상 이유리 왔다 장보리 연민정 캐릭터로 한 해 또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리는 시청자들이 뽑은 대상과 피디들이 뽑은 연기자상으로 이관왕에 올랐다 또한 이날 투표에는 71만 2천 3백 명이 참여했고 이유리는 38만 5천 4백 34표에 과반 득표를 획득해 대상을 수상했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나쁜 야자였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이렇게 엉뚱하고 재미있는 처자로 이렇게 귀여운 이유리가 카메라만 돌면 이렇게 악료로 변신하는 카멜로운 연기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유리에게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편스토랑 요리사 이유리 목사 사모님 이유리 탤런트 이유리 어둡고 우월했던 나 목회자 사모된 것 신기해 12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하고 목회자인 남편과 결혼한 탤런트 이유리의 간증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이유리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유리는 어둡고 우울한 아이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숨을 끊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런 제가 목사 사모가 된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성경책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조를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났다고 했으며 그는 성령을 느꼈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됐지만 더 나아지진 않은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리의 신앙을 붙잡아 준 것은 목회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이유리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예장 고신 목사 사모 데뷔 후 기독교의 귀에 독실한 크리천이다 출생 1980년 1월 28일 41세 신체 162cm 43kg A형 고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배우자 조계현 목사 학력 계원 조형예술대학교 매체 예술학 학사 소속사 도준 엔터테인먼트 데뷔 2001년 KBS 드라마 학교 4 그는 연기를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다 보니 감정이 기복이 심해졌다 가족들이 저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욕자라고 했다 사실 남편보다는 시어머니를 먼저 알게 되었다 이유리는 개척교의 목회자였던 시어머니를 존경했으며 근데 그분의 아드님도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시더라고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따라 나를 사랑한다면 탤런트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날 수 있겠느냐 물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고 나니 그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가 됐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이유리는 순종한 그 순간 목회자라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경한 자리인지 깨닫게 되었고 시각이 변화됐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있다 보면 유혹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리의 짝사랑과 결혼 이유리의 짝사랑 스토리 전격 공개 10여 년 전 어느 교회에서 운명처럼 만난 남편 찰나의 순간 남편에게 반한 이유리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다 아 사귀기도 전에 이런 무대포 짝사랑이라니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 나이 차이가 있는 오빠라 연애만 하기엔 무리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보내줘야 하는데 4년간 사귄적 없는 거 확실 무려 4년간 오빠 동생 사이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은 매력있는 남자였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진심을 다해 고백 이유리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진정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후 우리는 1년 있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짝사랑 끝에 마침내 결혼의 꼬리는 이유리 결혼 11년 차에 어엿한 주부 이유리 처음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 더 좋아요 사랑이 좀 더 깊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유리는 2010년 9월 6일 띠동갑 연상의 당시 전도사였던 조기엔씨와 결혼합니다 이유리의 남편 조기연우 목사는 현재 대한예수계 장로의 고신측 목사이다 이유리 시어머니 또한 잠실 호산나교의 목사이다 과거 방송에서 이유리는 시어머니에 대해 멋진 여자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고 엄마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졌다며 그분에게 아드님이 있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친 남매처럼 지내다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이유리의 신혼집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크리스마스 터리가 거실 한편에 크게 자리에 눈길을 끌었다 이유리는 시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라고 직접 손수 사다가 마련해 주셨다며 살가운 고부관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힐링캠프 남편 내줘도 대박 배우 이유리가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BS 힐링캠프에는 이유리가 출연해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밝혔다 이유리는 2008년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띠동감 나이 차이인 남편을 처음 만났다 4년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득 이 사람이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는 안 되겠다 결혼을 하든 보내주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유리는 또 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첫 키스도 내가 먼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이유리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을 내주하기 위해 냉장고 5대와 수건 300장을 준비한다며 남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당시 이유리는 욕실벽장에 수건 300장을 쌓아둔다라면서 호텔 같은 데 가면 계속 리필이 되지 않느냐 수건을 챙겨두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득 채워두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리는 이어 남편 속옷이 150벌이다 촬영으로 바쁜 날 남편 속옷이 떨어진 적이 있다며 속옷이 갑자기 없으면 남편이 호리배같이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이유리는 또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에 냉장고 5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가지런한 냉장고 속 풍경이 어릴 때부터의 로망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 반응 이유리 남편 복받았네 이유리 남편 냉장고 5대가 왜 필요하지 이유리 남편 진짜 궁금하다 이유리 남편 부럽다 이유리 남편 내조까지 잘하니 대박 크리스찬 튜브도 이유리 사모님과 조교연 목사님의 목회 사육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